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 계약을 하기도 하고 학기 초에 갑자기 학교가 쉬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있어서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교과서도 채에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트북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주요 교과목의 교과서를 PDF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교과서 출판사들의 대승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는 교과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콘텐츠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교과서 출판과 관련된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상금 지급만으로 수많은 저작물을 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과거에 CD로 교과서를 제작하여 이 교과서로 배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작권 문제가 없었나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2011년부터 초중학생들은 기존의 무거운 종이 교과서 대신에 CD 등으로 제작된 이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 교과서를 기존 종이 교과서와 함께 보급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 정책은 교과서와 CD로 된 e-book을 지급하면서 불가피하게 두꺼워진 교과서의 양을 대체하기도 하고 학교와 가정 사이에 무거운 교과서가 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던 환경을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2011년부터 CD 형태로 제작된 교과서가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2011년 한 해에만 약 3,250만 장의 CD를 제작한 후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약 38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고 CD의 주성분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환경 호르몬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태블릿은 물론 PC에도 CD롬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에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 교과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면 될 것을 굳이 수천만 장의 CD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은 이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드려야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로 저작권법에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들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는 2010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해서 마련된 저작권실무 TF보고서 이러닝 분과에 보면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계에서는 게재는 복제와 배포를 포함한 것으로 해속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게재는 글이나 그림을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는 것이지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는 아니다. 다소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게재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 상으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교과용 도서를 송신할 수 없는 건가요? 이번 2020년 시행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25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가 본래의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즉, 수록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가 본래의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는 시나 소설, 사진, 악보 등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2010년 저작권 실무 TF보고서 이러닝 분과에서도 게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복제, 배포, 전송 등의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적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입법론적 방향성을 이미 10년 전에 제시한 바 있으며 교과서는 디지털화되어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는데 법 제도는 여전히 서책형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러닝 시대에 발맞추어서 교과서의 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이를 다시 유형물로 제작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은 비용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재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디지털화된 교과서는 그 전달 방법 역시 인터넷을 통한 공중송신이 바람직할 겁니다.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교과서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전달이 2020년 개정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신설을 통해서 드디어 정비돼 2020년 2월 4일 공표됐고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담 없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을 통한 교과서 PDF 파일 제공도 가능해진 겁니다.